사장님? 어? 혹시 한수구름? 아시는구나? 아 그럼 얘기가 빠르겠네 그 용종 오피스텔 제가 살게요 네? 그거 120억짜리인데? 진짜요? 아유 싸네 잘됐다 어? 그 내부를 좀 보고싶은데 한집만 보여주세요 301호 거기 말고 공식이 에이 재벌들 많이 못만나보셨나보다 우리 말이에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감히 딱 보면 건물을 사거든요 내가 그 오피스텔 앞을 지나갔는데 301이라는 숫자가 느낌이 딱 오는거야 거기만 보면 내가 살지 말지 알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 아 그 지난번에 연결해줘서 세입자번호가 있습니다 아 이거 이러실까 저 바빠요 비행기 타야 돼서 5분밖에 시간이 없다고 5분 아 그럼 저 어떻게 마스터키 쓰시잖아 그 감물주간 맡겼을건데 자 마음에 든다 그럼 120억 바로 쏩니다 바로 쏴 그냥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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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